조류 인플루엔자 AI 위기경보가 심각해서 경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각 시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축방역대책본부로 전환하는 등 각종 통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. 또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장소도 시군별로 한두 곳만 남기고 모두 철수시키고 가금류 이동 시 정밀검사 의무화도 다소 완화시키기로 했습니다. 각 시군은 AI 발생이 진정되고 있지만 농장의 방역소독 소홀 여부를 점검하는 등 평상시 기본 방역수칙 준수 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.